이 그림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1위 선수의 야매 기술 교육 번개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요. 밴바리입니다. 한입니다. 서리입니다. 띠디입니다. 제국습니다. 윤리엄고디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워레바입니다. 뱅키디입니다. 용일입니다. 마사팡입니다. 저는 1%입니다. 한 방? 한 방? 오? 아니 밴바리가? 토마스님 이바이크! 속도를 좀 더 내야 돼요. 마사팡님! 1위 선수 하드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드텔은... 징싱구리님! 징싱구리님! 아직까지는! 한 방에! 속도를 얼마나 내야 돼? 호필님! 으앙! 5위 선수. 공격 당기! 오우 아니야 보니까 오우 뭔 소리야 제우스님 제우스님 됐다 아 좋았는데 호모님 호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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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도가 죽었어요 가다가 이리 선수 헤헤 어려워요 아씨 토마 스님 스님이 두분이에요 오늘 좋아요 마지막에 중심을 못잡고 무게를 못이겨요 무게를 토마 스님 성공한거 아니야 핸드로 핸드로 돌려야지 성공이 아니야 야빠 제우스님 아이고 아깝습니다 어머님 어필님 속도가 속도가 아냐 바론이 너무 일찍 들었어요 되는거 없고 동굴이 아빠 동굴이 아빠 동굴이 아빠 아이씨 너무 빨리 들었어 너무 빨리 들었어 아이씨 좋아요 어 이 바이크 오우 어후 어필님 좋아요 아으 멈칫 멈칫 한이님 이 바이크 음찍을 했다고? 하루님, 아 코스가 잘못 들어갔어요 탈마고, 골마고 성공했습니다 이리선 좋아요, 이번에는 정확했어요 우리 아빠 독도로 이 바이크가 이제 아주 강세네 어필님 좋아요 바로님 바로님 엄청난 속도 마지막으로 못살리네 어 좋아요 마지막에 또 못살리고 좋아요 아 네 반짝이 어 아 아 아 아 안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지 어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거는 고수가 해야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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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선생 카막 카막 길막 이제 토마스님은 참고로 아호가 길막 토마스님 문막에다가 차릴게요 카막 뭐 여러가지 1위 선수가 땡땡땡 아카데미에서 배운 깨알같은 기술을 동작을 해 하지 말고 하고 있습니다 땡땡땡 아카데미 출신 펌핑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 눌러줘 눌러주는거지 아 오오오오오 저렇게는 한거다 아 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요거는 보여줘 천천히 하느라고 내가 속도를 안만해야지 똥 걸려 사장않자 여기 안 나오지 이상하게 이리 선수의 야메 아카데미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 자주 몸이 올라갔는데 길 막혀야 되는데 길 막혀야 되는데 길 막혀야 되는데 나 일반 자전거를 해보자 아 이건 그냥 올라간거 같아요 아 얘가 안보이는구나 가득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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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막아도 막아요 아 길막 토마스님 우리 잘 먹은거에요 문막 가서 할거야 아 진짜 그거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알아야 다른거야 근데 펌핑이 안보여 펌핑이 안보여 오 됐다 오 이거네 이거 오 좋다 오 됐습니다 이게 이게 정상 이게 딱 정석이네 언니 언니는 나랑 똑같이 하는데 지금 올린 다음에 또 안 나이스 이게 이게 되게 좋지 난 뭐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기서 더 완만하잖아 저기서 더 완만하잖아 펌핑 안하고 페달로 거기 가서 오우씨 오우씨씨 그게 됐어 됐어 아니 지금은 이제 아니 연습이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펌핑하지 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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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갑한데 여기 그날은 하나도 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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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잡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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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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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속도가 더 있어야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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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HE END 오늘 업ivesse 보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업 구입 전에도 세계 최초 ambiente YouTube에 올렸는데 어떤 냄 credit somebody whoini wrote 외국 여자들한테는 껌이다 아니 i 모양이 뽑는 거 같은데 그는 어떻게 주죠 런턴 고orsch uma 이게 뭐 그런 개같은 소리를 뭐하라 하고 그래서 그놈의 새끼는 그거 차단시켰고요 댓글도 삭제해버렸어요 아니 뭐 근데 실기가 안 됐어 어필립 타는 거 보면 어떤 님이 댓글 단 게 생각이 나요 세계 최초라고 내가 올린 거에다가 외국 여자들한테는 뭐 이 껌이다 그딴 개같은 소리를 뭐하라고 하는 건지 댓글을 달아도 좀 아름답게 달고 그래야지 그런 압쿨 같은 거 말이야 재밌게 봤으면 댓글도 좀 이쁘게 달고 가면 어디가 터나나 뭐하러 자기 몸속에 암세폐로를 키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리 선수 간나새끼 죽여버리 갔어 죽여버리 갔어 나이스가 되겠습니다 분노해 간나새끼 오면 되고 되는 거야 그게 반역으로 올라가는 거래 싱싱의 전수 막 들이대는 데는 겁나요 아주 보는 사람이 겁나 엄청나게들 들이대요 엄청나구만 여기 동물회에서 오 동물회 아빠 동작 멋있게 나왔습니다 완벽한 성전은 아니지만 동작은 멋있었어요 댓글 좀 이쁘게 달아주시고요 오 용감한 여성이에요 외국 여자만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준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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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편집하려면 죽었어요 전 돌이 아파 다 잘라 될 것 같아 브레이크에 척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가는데 확실하게 이것도 운동 엄청 되네 이리 선수가 어필림 자전거로 동작은 뭐 좋았지만 오 나이스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구나 내가 아까 그런 한 번만 올리는 거죠 오 천천히 빨리 해야 돼요 들어오면 종족이 기다리면 페달로 발로 전환해야 되고 아 종족이 있으면은 속으로 넘는 데서야 여기 끝났네 이제 이게 된신간? 뭐야 우와 베스트 넌 넌 원래 잘하는게 부드러운거지 oner 너무 빨라 충계해야돼 충격해야 돼 다긴 하는데 오 좋다 안닿어 안닿어 크랭크 안닿어 오 좋아 깔끔하지 않았어 아 미쳤어 미쳤어 이거 된거야 아 집밖에 못한거야 오우 너무 빠르다 안 부서진다니까 아 오 저렇게 하면 이제 압박해 너무 잘 들어 오 오 오 그렇지 오 천천히 왜 옆으로 잘했어요 크랭크 다 찍혔어 튕겨 성공했습니다 일단 펀칭을 안해. 펀칭을 한 번 하라는 거지. 펀치 제일 좋았다. 올려놓고 한 번 튕겨. 조금 늦었어. 됐다. 됐다. 그렇지. 좋다. 왜 브레이크 잡는거야? 지금 자세 좋다. 던졌잖아. 안 던져. 던진 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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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게. 손으로 다 하고. 오 좋아. 잘한다. 조금. 던져. 1% 안 쉬어. 1%. 일정을 유지하니까. 맞박이 붙습니다. 마사또 빠검. 맞박이. 오. 더 가야되요. 더 가. 그게 아닙니다. 코스 이탈. 길막 토마스님. 어저께 특이한. 자세로 성공을 했어요. 오늘도 과연. 잘 못갔어. 잘 못갔어. 잘 못갔어. 자. 슬립을 내지 않게. 슬립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자세를 잘 보세요. 됐다 오늘은. 됐다. 길막도 하고 계십니다. 길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슬립이 나지 않는 자세가 있어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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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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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시간. 4시간. 자세 불량이에요. 예. 이제 이게. 이게. 이게 прим없는 게ствен야. 기운이 딸려요. 기운이 딸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바이크 유리에요. 이 바이크 유리에요. 알겠습니다. ㅎ핳. 자세 불량입니다. 자세 불량입니다. 자세 불량이 내게. 업퓨. 이게 뭐야? 아, 자세 좋아요. 아, 그러나.